안녕하세요 초록생활 구독자 여러분 플라이어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물 에세이입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점들을 일기처럼 기록해보려고 해요. 제가 블로그에 남긴 에세이를 영상으로 만들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식물 에세이의 주인공은 스파티필름입니다. 신혼집을 차리면서 방문한 이케아. 식물의 식자도 잘 모를 때 이케아 식물 코너에서 흰색의 큼지막한 꽃을 우아하게 올린 스파티필름에 반해 망설임 없이 집어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스파티필름의 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가운데 있는 봉이고 겉면에 있는 흰색은 포엽이라고 불리는 잎이라고 한다. 두어 달쯤 됐을까? 꽃은 꽤 오래 갔다. 꽃이 시들자 스파티필름은 그다지 볼 것 없는 그렇고 그런 화초가 된 듯했다. 어딜 가나 꼭 판매하는 스파티필름 가드닝한다 하는 사람 집에는 무조건 하나씩 있는 스파티필름 가드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선물로 받아서 집에 방치해두고 있는 스파티필름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도 죽지 않는 스파티필름 스파티필름은 가드닝계에서는 참 흔하디 흔한 식물이다. 나름 잎을 관상한다는 관엽식물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잎이 그렇게 예쁘던가? 라고 늘 시큰둥하게 대해왔다. 그런 나에게 스파티필름의 미모에 감탄한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쉬던 나날 중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쥐고 겨우겨우 침실을 벗어나와 거실로 터벅터벅 걸어나온다. 아파트 거실은 온통 생명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생명들이 에너지를 받아 성장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식물들은 형광초록빛으로 반짝이며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많은 식물들 사이로 스파티필름은 단연코 돋보였다. 유난히 얇고 넓고 길쭉하게 뻗은 잎은 그 어떤 식물보다 화사하게 햇빛을 반사하며 제 몸을 번쩍이고 있었다. 나만 몰랐던 스파티필름의 진가였나 보다. 가드닝계에서 스파티필름의 인기는 이유있는 인기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제서야 당연한 명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햇빛은 에너지의 근원이구나. 햇빛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구나. 낮 12시부터 3시까지 겨울의 햇빛은 남양의 아파트에 깊숙이 뻗어 들어왔다. 오히려 겨울철에 여름보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져서 실내창으로는 햇빛이 더 길게 오래 들어오는 것 같았다. 평일 한낮에는 늘 출근을 하니 콘크리트 벽 안에서 모니터를 마주하며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주말 낮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침대에서 뒹굴거리기가 일쑤인다. 제대로 된 겨울의 햇빛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도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줄 생명이 없는 무생물 플라스틱 제품들 뿐인 거실이라서 그 아름다움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신비한 체험 이후 햇빛이 드는 날, 낮에 집에 있을 때면 언제나 늘 이 체험을 똑같이 다시 한다. 늘 같은 체험이지만 그때마다 매번 새롭고 짜릿하게 생명을 느낀다. 햇빛만으로도 자연과 생명의 신비 그리고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곁에 식물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플라이어리의 초록생활 채널에서는 식물과 환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